안녕하세요, 마이오스 패밀리! 이건 세라입니다. 제 채널에 반가워요. 오늘, 오늘 밤에 오후에 오마이걸이 스페셜 클립을 덜픈 스페셜 클립 물보라를 일으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리뷰를 할거에요. 어제 자정에 오마이걸이 돌핀 스페셜 클립을 리리스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거를 한번 리액션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음! 오마이갓 다 이미 이렇게 참 얄미워 오늘 같은 날 마주쳐 이래요. 그래서 이런 뮤직비디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베이스라인 좋아해요. 베이스라인이 너무 좋아요. 베이스라인 집사이식 So I think they were filming this when they were filming their title of the MV 난 스탑 찍을 때 같이 찍은 것 같아요 땡큐 난 언정에 받아도 날라 내 뱀아 뱀 하나에 빼는 것 같아 근데 이건 그의 메인으로 언급을 통해 근데 이거 내 뱀은 것 같아 내가 그의 눈을 그려야 갑자기 웃으며 얼굴을 볼 수욱 다가오고 눈을 갈라 하틀을 그려 너무 좋았어요 전체적인 음악 비디오예요 예전 뮤비에서 있었던 장면들을 Oh my goodness, this is like a gift! 감사합니다! 예전 뮤직비디오에 있었던 장면들을 Perfect! I think it was a great gift for the fans Thank you for the special clip Oh my girl And 살짝 설레서 활동도 앞으로 열심히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힘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See you next time